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권숙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권숙수 본단입니다. 권숙수는 제철 음식을 이용해서 한식을 모던하게 풀어내고 있는 레스토랑이에요.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은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은어 숯밥 많이 드시고요. 그리고 흰 민들리로 이용한 국수도 많이 드시고요. 안 어울릴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파클링이나 화이트와인, 가벼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전체랑 드셨을 때 되게 괜찮고요. 고기랑 드셨을 때도 레드와인이랑 참 잘 맞더라고요. 공부를 해서 손님들한테 더 좋은 와인과 음식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페어링이랑 음식이랑 진행이 될 경우에 좀 더 손님들한테 어떻게 어떤 음식과 이 와인에 왜 어울리는지 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같이 음식 페어링 맞춰가면서 어떤 음식이 더 맞는지 그리고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이 음식을 더 부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되게 더 기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정성스러운 음식과 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식과 소주만 드시지 말고 한식과 와인을 함께하시면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와인이죠. 파이팅!